파생시장의 종가정보 제공시간이 지금보다 1시간 10분 빨라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증권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종가정보를 1시간여 앞당겨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오후 5시 30분과 6시 10분인 종가정보 제공시간이 5시로 변경됩니다. 다만 주식시장 종가정보는 오후 4시 10분에 제공하는 현행시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 종료 후 종가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의 업무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